안녕하세요. 김성진입니다. 요즘 방아그래프가 시간이 많이 남는데 추워서 자주 못 타고 있습니다. 오늘 새로운 스케이트를 받았는데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. 지금 학생이랑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죠? 그냥 더 열심히 하라 그래요. 적극적으로 지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네? 그렇죠. 되게 부럽다. 그냥.. 마음벽해! 오늘 시즌 되면 또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흐흑